아 자 야스 아 아 아직 안 포기인가 주자 자자 주자 마지막 차자 아니요 정말 가치 까지 주성이 뭐냐 추석에 추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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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분이 들어왔냐 4 한국은 또 아침이고 미국은 지금 저녁이잖아요. 6,900? 저녁이잖아요. 지금 이제 한국이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전에 취하신 분들도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나 해볼까요? 아,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. 원래는 메리추석 메리추석 원래는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타있어. 너무 타있어. 하루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. 아이고, 추석 한번 외치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, 일단은? 하나, 둘, 셋, 추석! 오케이. 아니, 추석에 무슨 노래를 부르지? 추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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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야 먹지요 대원하는 거 아니야? 대모를 뭐 이런 거 있잖아? 추석은 전부 강하게 망설이 다행야? 전부 당신한테 추석에 나온다 했는데 남준아,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? 내리추석 보낼 그러는데 뉴욕 와서 지금 빌딩 앞에 있는데 미국이 계속 뭐 군별 먹으라 스파 현재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 고무신이 뒷 собственно에 나왔니 고무신이 뒷부분에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었는데 고무신이 뒷부분에 나왔어 그분 나왔어 그분 나왔어 그분 나왔어 승부하지 말라고! 재미있다고 보여요. 안 나온 거 아니야? 우리가 나온 게 그거예요. 만화 OST 맞추기. 이거 살펴봐. 아까 보고 있었잖아. 이미 제가 바람기억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. 다 나왔어? 연애 부른 거 나왔어요?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다. 브로콜리 브로콜리.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좀 드셨어요?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? 추석 음식. 추석 얘기 좀 해봐. 추석 얘기. 추석 얘기. 추석 얘기. 우리 추석 때 뭐 하는지. 추석에 우리가.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나? 우리 추석에 집에 간 적 있어요? 작년 추석에는. 나 차례 차례 지냈어. 작년에 있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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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래. 작년 추석에 뭐 했었지? 작년에 우리 쉬었었어. 여러분. 여러분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? 추석 때 뭐. 명절 음식이 그냥 옆에서 깨닫깨닫깨. 옛날에. 옛날에. 초등학교. 중학교. 어머니. 추석 때. 사촌들이랑 다 같이. 이제. 게임방 만족이 있잖아요? 아. 수고해서. 우리 집은. 진짜 분업화 잘 있어가지고. 우리. 우리 모든. 이 가족들이. 다 뭔가 하고 있어. 아. 아버지. 이제. 껍질. 감각. 껍질. 우리. 어머니. 하고 계시면. 옆에. 나랑. 형부터. 빨리. 빨리 끝내자. 공장. 차례 공장이구나. 차례. 차례.